문화기획자 우리의 문화의 풍요로움을 만들고 있고 또 실제로 여러가지 여건이 잘 갖춰져 있는데요. 그래서 문화 뉴스에서는 앞으로 이런 수많은 문화기획자 분들을 일일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시간이죠. 화이장의 문화권력이라는 코너를 준비해서 여러분께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 MC를 맡아주실 화이장님을 모시고 여러가지의 계획과 앞으로의 포부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화이장님 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를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화기획자 화이장이며 그리고 문화예술 시민단체 딴따라 댄스홀의 대표이기도 하고 서울 스윙댄스 페스티벌 총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딴따라 댄스홀은 어떤 곳인가요? 딴따라 댄스홀은 일단 규모로 따지면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청년 시민 댄서들의 단체이고요. 그 청년 시민 댄서들이 정기적으로 대규모 레드박 광장에서 커플 스윙 댄스를 펼치면서 이 사회를 아름답고 유쾌하게 만드는 단체 놀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쾌한 시민 놀이터 굉장히 인상적인 단어인데 그러면 딴따라 댄스홀을 이끄신지는 어느 정도 되셨는지요? 올해는 11년차도 되었고요. 돌아오는 9월이 되면 정확히 10주년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딴따라 댄스홀에서 굉장히 여러가지 재미난 행사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 3가지 정도만 언급을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최고의 이벤트였던 서울시장 광장에 스윙 댄스 페스티벌이 있었고 두 번째는 광어문 광장에 스윙 댄스 페스티벌이 있었고 세 번째는 영등포 타임스케어 대규모 실내광장에서 페스티벌이 있었죠. 그 새 랜드바크 스윙 댄스 페스티벌이 제1세인의 삼각형 꼭 추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딴따라 댄스홀의 일련의 활동을 통해서 만나신 분들과 최근에는 여러가지 협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최근에는 어떤 분들이랑 이렇게 자주 뵙고 어떤 일을 같이 진행하는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후원의 밤이 있는데요. 주빌료은행, 주빌료은행의 재윤경 대표님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의 김남규 대표님 그리고 동양숲 희귀동물을 도와주고 계시는 안영동 대표님 그리고 대부분 최초의 디지털 정치부다인 김현성 보좌관님 등을 자주 만나고 계시군요. 근데 앞서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언급해주셨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은 어떤거죠? 단체명은 아닐 것 같은데 젠트리피케이션은 영국에서 발생된 단어인데요. 젠틀맨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로 비유를 해드릴게요. 신촌의 문화가 홍대를 밀려오게 되고 홍대의 문화가 상수역으로 밀려가게 되고 상수의 문화가 제주도로 밀려가게 되고 아 제주도까지 가나요? 네. 예를 들어서 현재 홍대에서 상수까지 밀려갔다가 제주도로 많이 내려가서 똑같은 카페가 제주도로 이사를 갔고 흔히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카페는 1위 카페가 있죠. 1위 카페가 홍대에서 상수로 이사를 갔고 상수에서도 현재 다시 이사를 가게 될 뜨거운 카페입니다. 쉽게 말하면 밀려갈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들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부르죠. 굉장히 가슴가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튼 앞서 말씀하신 분들이 스펙트럼이 전체적으로 넓은데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문화기획자 혹은 권력자 분들을 모셔서 다양한 얘기를 들으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여쭤보실 예정이신가요? 구체적으로 다양한 문화의 전 권력자 혹은 현 권력자 미래의 권력자 분들을 모셔서 좌우 인형,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좀 어려운 분야자들이 많잖아요. 재미있고 유쾌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재미있고 유쾌한 시각에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각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질문을 드리고 쉽게 유쾌한 부분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재미나게 풀어낼 수 있다는 점은 사실 말은 간단하지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여튼 옆에 계신 활자님께서 굉장히 좀 스타일도 그렇고 굉장히 재미나세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김미야 선생님이 경제방송에서 일반인의 시각으로 재미있게 재물을 던지잖아요. 아, 그러셨죠. 젠트리피케이션, 희귀동물, 디지털 정치, 예를 들어서 롤린 주빌리 이런 전문 용어들을 일반인들이 잘 모르니까 저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유쾌한 시각에서 누구나 이 방송을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냥 단순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보다 그 또 어떤 의미, 어떤 좋은 의미가 들어 있고 어떻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흘러가고 있는지 꼭 보셔야 되는 방송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활짝 많은 활약상이 기대가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방송이라 해서 그렇게 분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방송은 미생으로 시작하겠지만 유쾌하게 진행을 하면서 어렵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 쉽고 유쾌하게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평생 기억해 드릴 수 있는 방송으로 완생으로 나아가는 과정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MC 활짝에 많은 활약상 부탁드리겠고요. 네, 오늘 이렇게 첫 방송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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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마치고!